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탭의 순서에 따라서 중요도가 더 중요한 게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코드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소통하는 이슈가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업이 저는 열거된 모든 걸 다 알려주는 수업이 되는 걸 원치 않거든요. 다른 것들은 제가 후속 수업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부분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기능들이 무엇인지 말로 설명하고 이제 수업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가성비가 높거든요. 자, 일단은 이 중에서 여러분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위키가 있다는 게 있습니다. 이 위키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이슈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채널이고요. 지식을 정리, 정돈할 필요성이 생겨나요. 이 위키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지식들, 이를테면 지금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설명서라든지, 또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기타 등등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지식들을 위키피디아처럼 체계적으로 위키라는 형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여기 있는 위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우리가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생기거든요.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가, 또는 이 프로젝트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게 여기 있는 인사이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 거는 정보가 없으니까 페이스북의 리액트로 가서 한번 볼까요? 인사이트를 클릭해 보면 여기에서 펄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종합적인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리뷰터스를 선택하면 컨트리뷰터는 공헌자들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분이 가장 활발하게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활발하게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또 핵심적인 멤버들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커밋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커밋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화면이에요. 이걸 보시면 이 프로젝트가 최근까지도 열심히 개발되고 있는가 또는 버려진 프로젝트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코드 프리퀀시라고 하는 것은 이 코드가 얼마나 활발하게 작성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자, 이게 에디션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코드를 추가한 것 딜리션스라고 하는 것은 코드를 제외한 것 코드의 내용을 삭제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와 포크라는 기능은 두 개가 서로 연관된 기능인데 자, 이게 포크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 포크라는 기능은 이 저장소를 마치 제 거인 것처럼 복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리액트는 제 게 아니죠. 누구 거예요? 페이스북 거거든요. 근데 제가 포크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계정이 이고잉SB라는 계정도 있거든요. 포크를 하면 지금 막 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는 아이콘이죠. 자, 그러면 리액트는 리액트인데 이고잉SB라는 계정의 것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다? 오픈소스고 제가 복제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게 돼요. 자, 이것이 바로 포크입니다. 그래서 이 기터브에서 이 포크의 숫자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복제를 해갔다는 것이고 복제해간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 프로젝트가 신뢰할 만한 또 인기 있는 프로젝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포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이 프로젝트를 복제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인기가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네트워크라는 것은 또 비슷한 정보를 보여주는데 더 디테일하게, 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인사이트는 뭐 이 정도의 의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풀 리퀘스트라고 하는 것은 좀 복합적인 기능이긴 한데 풀은 땡겨오다는 뜻이에요. 즉, 이 프로젝트를 제가 복제해가는 걸 방금 보셨죠? 그러면 복제했으면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막 수정을, 페이스북 걸 복제해갖고 막 하다가 제가 변화시킨, 제가 변경시킨 내용이 괜찮아요. 그리고 페이스북의 오리지널 리액트 소스에도 반영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페이스북한테 풀 리퀘스트, 내가 작업한 것을 페이스북 입장에서 풀 해가세요.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풀 리퀘스트고요. 이 풀 리퀘스트 95개는 뭐 지금 자기 거를 가져가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뭐 95개가 있다라는 그런 뜻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액션스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기능인데요. 저도 사실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이게 뭔지 알게 된 걸 맨날 보던 건데 뭔지를 몰랐거든요. 자, 액션은 뭐냐면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자, 요건 이제 일종의 예제들이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액션을 이용하면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눌러볼까요? 이게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자, 푸시. 요건 무슨 얘기냐면 이 저장소로 작업자들이 푸시를 하면 요 밑에 있는 작업들을 실행하도록 여러분이 기터브한테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당연히 몰라도 괜찮고요. 그냥 한국말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푸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작업한 것을 우리의 저장소로 푸시를 했다면 업로드를 시켰다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거기 있는 코드에 뭔가 문제점이 없는지를 자동으로 테스트를 해서 그 테스트 결과 문제가 없다면 실제 서버에 자동으로 반영시켜라. 또는 누군가가 푸시를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이 푸시한 내용을 어떤 사람들한테 푸시를 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메일을 자동으로 발생한다든지 또는 문자를 보낸다든지 그 같은 경우는 얘를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제가 이제 비영리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저희 비영리단체는 작업을 하면 자기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작업일지에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 개발자들이 작업을 해서 푸시를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제가 코드를 작성해서 뭘 만들었냐면 우리의 업무일지에 자동으로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 이러한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액션스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기능이에요. 근데 굉장히 편리해서 사실 제가 이 수업을 만든 이유가 액션 수업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 액션 수업의 선행학습들을 먼저 갖춰놓고 수업을 하는 게 제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주제니까 나중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저는 안 쓰거든요. 근데 한번 뭔가 좀 자세하게 저도 한번 들여다볼 계획은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드처럼 보이도록 하는 요즘에 그런 서비스들 많잖아요. 그런 기능이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더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쓰면 되는지는 별도의 수업으로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까지가 가성비가 높은 구간이고요. 이 뒤로 갈수록 가성비는 기하급 수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은 기능들은 사실 저도 안 쓰는 기능이고 제가 안 쓰는 기능은 특수한 기능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뭔가 아는 척하긴 좋지만 사실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 힘을 발휘하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관심을 갖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 특수한 상황에 처하셨을 때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때 필요할 때 찾아서 배워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후속 수업들을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터브를 좀 배우셨다면 그 다음에는 기스를 한번 가성비가 높은 구간까지만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스는 정말 좋아요. 기터브도 정말 좋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